6대1 총이상 격파!!! 누구... 하디 룰링이 더 강한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건 강한 아니지? 노반데 아 맞아 노바 강한은 진짜 줄 수 있어요 강한 받았어 강한 졸나 보인이네 강한 모아졌어 가령이ạ? 가령이던 상태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가시죠 히어로의 대구용 오래부터 히어로대방의 한술을 배우겠습니다 갈렘아 나를 지켜놔 번갱아에서 갑분번개와 빠른 한자마셋하고 엔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롯 갑분번개 아 근데 아 목이 나갔어 아예 아디알라 하시지요 하시지요 어이여 어이여 하시지요 말투가 주독됐다 하시 자 엔드 도로우 펜준자를 욕망과 경험의 하나를 발표 인정 다들 세장을 봅니다 어니스트 어니스트? 어니스트 못해 타겠지 뭐 펜준자를 언어 넣을 수 있어 전혀 아닌데? 공격 잠깐만 기다려줘봐 아 맞아야돼 집권 맞음 땅금 요즘 고집반짝 닌피드에 두장 있는데요 어? 없어야돼? 아예? 아 뭐야 아 처음부터 봐 보지 지겹한 변명입니다 카드 한 장을 해서 바로 엔드하겠습니다 드롱 아 나 증거 활동 하시죠 히어로 한 장을 서치한다 예수 범죄를 미리 깐다 히어로 복잡이 눈이 좀 생겼나? 바로 얻어놓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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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스를 벗을때 그만 발기 하면서 발에서 더 뒤집어 아 최희 최희 듀얼스팟 듀얼스팟 방금 지점까지 파괴하겠군요 부족파괴? 네 야스 사이크로우나 맞겠습니다 요정 스파이크 마장치 핸드 드롱 사이크 마지막 한 장까지 너도 파괴해 유유 단장트로 사단장일 때 사단장일 때 아니 너 아까 보지 봤잖아 인마 아 오 맞다 아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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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보다 유야 내가 내가 엔드 엔드 드롱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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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너 곧 너는 내 방식인데 으으으으라를 볼ieved 아니 너무 참고했어 저 곧 있길래 너 봤지 장고 왜 모른다 네 네 창고했는데 그건 왜 있어요 뭐 그 인간이 그 몬스터여 너무 참고했어 5vt dig atters 참고를 하면 저 cer 2009 내가 진짜 새도 처크 속성이냐 빗 빗 빗 하노이의 숭고한 힘 또 이거야 괜히 엄리스트했는지 알겠습니까? 쌀국수 집단이 또 쌀국수가 또 쌀국수가 또 쌀국수 뿅뿅뿅이 도로 하노이 집단이 쌀국수라니 나 아직도 웃기다 나는 평방은 원래 유희꺼야 하노이꺼 아니라고 강리를 하고싶어 강리를 하고싶어 이상한 밈이 생겼어 이제 쌀국수껄로 밈이 생겼어 와와라 반쪽짜리 샤이닝 빗 반쪽짜리도 맞어 맞어 버리엇 엔드하겠습니다 아 반쪽짜리 힘내라 너무 힘을 잘 내고 있는데 저 친구들 너무 불끈불끈 해갖고 불끈불끈 이래 몸이 약살하게 생겼네 나도 위락드 퓨저 지렸다 역시 미녀자는 반짓이 똑같아 어나더네올스 나는 정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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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쪽짜리 아님 냥 투 데미지 스텝시 봤잖아 봤잖아 둘 다 뭐하는거야 둘 다 봤잖아 로 끝났어 나는 바가지로 성방능 노린건데 형은 말그러십니까 봤잖아 내가 노린건 이거다 죽었어 아씨 끝났다 라이프도 보란 말이야 라이프의 일도 안보여 라이프의 익스트레임 힐 타이밍 출발 켜빈 역 guil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